예, 유튜브로 백이성 역사 강사를 검색하시는 전세계 모든 유튜브 크리에이터 그리고 역사 강의를 사랑하시는 분들 오늘도 변함없이 억만장자 브랜드텔링 우리 한국의 재벌현대사를 강의하러 돌아왔습니다. 저는 역사 강사 백이성 강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해야 될 부분이 이 사람들입니다. 순서대로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재벌 중에 사람들의 이름을 제일 모르는 재벌일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던 이병철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드님 성함이,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된다고? 20대 이런 분들은 잘 모르세요. 이병철이라는 사람 누구야? 이렇게 됩니다. 왜? 87년도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자꾸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삼성그룹이라면 다 이건희? 딱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하도 나쁜 뉴스로 많이 나오니까 이제 이재용. 아, 그 이재용하고 이건희가 부자지간이더라. 그럼 제가 이래 물어. 그럼 이건희의 아버지는 누군지 아나? 이러면 아, 그 사람이 이병철이구나. 젊은 세대가 그렇게 압니다. 젊은 세대가. 왜냐하면 이병철이라는 이미지는 그렇게 공개적인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뭔가 친근하다든가 이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친근한 재벌이라면 사람들이 제일 마지막 시간 그 사람을 다 생각해. 정주영이라는 사람. 막 소떼를 몰고 북한으로 가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걸로 다 생각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분들 이름은요. 이렇게 쭉 해놓으면 요건 다 알아. 요건 요거하고 요거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글자를 몰라도 알 거예요. 아마 그분이 문명이어도 아마 아실 거예요. LG하고 GS라고 하는 이것을 원래는 뭐예요? 삼성이 지금 삼성이 있고 또 뭐가 있죠? 뭐 CJ도 있고 신세계도 있고 보광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보광 피닉스 파크 뭐 보광 패밀리 마트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다음에 저기. 뭐라 그래 저거. 저 사람. 그래서 삼성가의 자식들은 다 스키장 가서 연애하잖아요. 무료니까. 무료 회원거리잖아 보광 피닉스 파크가. 삼성가가 자식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스키장이 그것밖에 더 있겠어요? 다른 데는 삼성가의 자식이라고 하면 돈 더 받으려고 하겠지. 그러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연애하고 이런 스토리가 많아요. 선생님은 LG하고 GS도 마찬가지 원래는 락키였는데 즐거울 나 기쁠 히였는데 이걸 럭키라고 바꾸면서 럭키 다음에 뭐야 골드 스타 이른바 금성사라고 하는 게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럭키하고 골드 스타가 합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럭키 금성할 때 LG라는 회사와 금성의 GS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야. 제1도 뭡니까? 제1기획하고 제1모직은 삼성에 남아있대. 제1재당은 어떻게 돼요? CJ라는 이름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제1기획의 문화기능만 이미경이가 가져와가지고 그 CJ의 소위 얘기해서 뭡니까? 뭐 봉준호 감독이라든가 이런 어떤 문화사업을 CJ엔터테인먼트 그렇죠? CJ엔터테인먼트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의 다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을 모두 모아서 관리하는 데가 어디예요? 다이아TV. 다이아TV. 그러니까 대기업이 이렇게 지원하니까 좋죠. 저는 다이아TV에 못 들어가요. 저는 완전 학고 채널이에요. 거기 학고라는 게 일본말인데 상자. 옛날에 일본말 한다고 또 뭐라 하시는 분. 유튜브의 용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는 구독자 10만도 10만이 그래. 사파리TV 같은 경우가 왜 저기 가수가 여자 가수가 진짜 이쁘신 분 노래도 잘하시는 분이 그 코케이시안 오브차카 두 마리를 키우는 거야. 코케이시안 오브차카는 어느 정도냐면 그 이영빈씨인데 그 가수 이름이 그 이영빈씨가 이렇게 163cm인데 이렇게 딱 서면 코케이시안 오브차카가 더 커요. 이렇게 앞다리를 딱 딛고 이렇게 왜 어깨에 대고 이렇게 서잖아. 그러면 그런 정도로 큰 개예요. 그게 원래 옛날에 부여의 무슨 구가 부족이 키웠던 개하고 비슷한 혈통이 통한다고 하는 그런 개거든. 그러니까 그쯤 되니까 신으로 모시지. 마가구가 저가구가가 그 신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LG하고 고정, LG하고 GS는 문화사업을 하지는 않아요. 문화사업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문화사업을 하는 CJ가 문화사업을 하는 게 되게 유명한데 거기에서 최순실이가 문화사업으로 돈 벌을 때 CJ부터 조직했어요? 안 조직했어요? CJ부터 조직했죠. 말 그대로 어떻게 돼? 이재용의 사촌 누나인 이미경을 보고 이게 참 나쁜 뭐다 이러면서 그 부회장직에서 물러나라. 그렇죠? 이재용을 보고 자꾸 얘기해가지고 자기 외갓집인 홍라희 저 그 집안하고 자꾸 사이가 나빠진다. 내가 중앙일보 때문에, JTBC 때문에 너거를 안 좋게 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최순실은 자꾸만 JTBC 때문에 너거 저기 뭐야 그 이재용이 너거보다는 홍시 쪽이 그렇게 삼성을 경영하게 할 것이다. 말을 이렇게 한마디 하면 이게 말이 돌고 돌고 돌아가고 들어가면 어떻게 뚜껑이 열리겠죠. 사람이. 그렇죠? 이 믿음을 이간질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게 문화사업을 안 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최순실로부터 조금 자유롭겠죠. 이쪽이. 그런데 GS를 맡고 있던 허창수 회장이 정경련 회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정경련을 통해서 미르제단과 K스포츠의 돈을 모았던 돈을 진짜 막 깡패처럼 끌어모았던 사람으로서는 여기 허창수하고 같은 계열이 누구야? 구본무예요. 구본무. 이 구본무 회장으로 하여금 자꾸 돈 내라 돈 내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구본무 회장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아마 공중파 방송 미디어에 나왔어요. 2016년 12월 바로 국회 최순실 우병우 특검 특별조사위원회에 출석합니다. 8개 그룹 회장들이 총출동합니다. 대한민국에 억만장자 8명이 나오는 거예요. 8명이. 억만장자 8명. 이재용 부회장. 자기 아버지가 아파가 누워있으니까. 이재용 부회장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재용 보고 안민석 의원이 그랬잖아요. 원래 말을 하면 동문사답하는 게 버릇입니까? 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아닙니다. 성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답하세요. 자꾸 쓸데없는 대답하지 마시고. 그렇죠? 이재용 평생에 그런 대접을 언제 받아 봤겠어요? 그렇죠? 항상 말을 만연채로 했겠지.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한테 대박 당하니까 엄마야 이래 싶었던 거고. 구 법무 회장의 결정적인 말이 뭐였나요? 왜 그렇게 그 재단이 모으면 국가에서 돈 내라면 그 정부가 돈 내라면 무조건 거절해야 될 거 아닙니까?라는 하태경이라는 국회의원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에 구 법무 회장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 저 국회에서 그런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니 할 일이나 똑바로 해 이거잖아 남 탓하기 전에. 그게 뭐야 구 법무 사이다 발언이에요 그게. 하태경이한테 참교육 시켜버린다고 니들이 똑바로 일을 안 하니까 기업인들이 자꾸 당하는 거 아니야 이 말입니다. 정경유착 금지법을 만들어야지 이랄까 어떻게 해야 돼. 순간 하태경이 부엉 쪘죠.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야 구 법무 사이다다. 그렇죠?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사이다다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럴게. 오늘의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어느 그룹 회장이야? 이랬습니다. 그럼 저 사람 왜 저기 앉아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정경유행이라는 것은 저는 해체는 되지 않고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처럼 기업들의 친목 모임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 또 구 법무 사이다다. 그래놓고 다 그래. 저 사람이 어느 그룹의 회장이지? 어느 그룹의 회장이지? 구씨라고 하는 거 볼까요? 저기 무슨 LG 쪽인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뭐 그런 얘기 뭐야? 그만큼 미디어에 노출이 안 됐어요. 이건희 이병철 이재용하고는 정주영하고는 차원이 틀려. 가장 미디어를 잘 활용했던 사람이 다음 시간에 할 김우중 회장입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이미지 재고를 위하여 자기 형 김덕중을 교육부 장관까지 끌어올렸던 사람이에요. 내 교육자 지바이다 이게. 그러나 구인회 LG를 처음 세운 사람. 험안정 LG를 처음 세운 사람. 그래서 구씨와 허씨의 결합입니다. 구인회 장자 구자경. 작년 12월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잘 안 알려질 수밖에 없어요. 왜? 1969년도에 돌아가십니다. 그럼 잘 안 알려지지. 그치? 구자경이 물려받습니다. 사람들이 구자경이라고 해서 소프라노 김자경하고 자꾸 헷갈려가지고 여자분인가 보네? 이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려받지 말아야 된다. 나도 딸을 키우는 사람인데 여자가 물려받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여자한테 줘야죠. 줘야 되는데 뭐냐면 LG는 철저한 장사상속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구법무. 1969년 당시에 구자경한테 물려줄 때 구자경이 딸인데 물려준다고 아마 세계 경영학 조카사가 다 바뀌었을 거예요. 그건 세계적으로도 그랬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법무, 구자경의 장자. 허신구, 허만정의 장자. 허신구, 허창수. 허신구가 아들을 낳았으니 허창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씨와 허씨를 같이 적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강의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왜 같이 적었는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구인회하고 허만정은 어떤 사이입니까? 사돈이에요. 사돈. 사돈이에요. 양가 사돈이라고. 여기는 양반이자 만석구지마. 이쪽도 뭐야 만정이잖아. 그죠? 만석구지마. 만석구지마. 형이 허천정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 허씨 집안이 그래서 이분이 제일 나이가 많을걸. 이분이? 이제 여기 이렇습니다. 아따 일 페이지 갖고도 말 많네. 그죠? 백희선 강사가 유튜브에서 편집된 게 아니네. 그죠? 말 많네. 말 많지? 많잖아. 그지? 그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옛날에 가서 백희선 강사는 잡담이 너무 많아. 그냥 강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라고 어떤 여자분이 그렇게 얘기해서 지금껏 그 여자하고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도 뒤끝이 길어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뭐 지난 시간에 우리 최윤정 매니저님께서 그 모인공간 코지의 명예를 걸고 안 나오신 것에 대해서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나옴으로써 제가 요 한번 언급을 하고 기억 속에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인공간 코지가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우리가 방역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완벽하게 하고 있다. 안심하고 사용해라라는 표상이 뭐겠어. 자기가 와야 될 거 아니야. 자기는 집에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믿느냐고. 자기가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군부대를 반드시 군인은 국방의 의무야 하면 정치인 지가 안 가면 어떻게 돼요. 그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 피부병 걸렸다고 지가 안 가고 말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누굴 얘기하는지 아마 들으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군 통수권자가 되겠다고. 이건 내가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내가 떠들어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왜 얘기하느냐. 이 구씨와 허씨가 모두 뭐야. 다 군필자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벌써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말을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도 뭐야. ROTC ROTC 그 사람도. 다 당당하게 군대를 갔다 왔어. 다. 어? 꽉 뭐 몸이 허약해서 못 간다는 동 생계가 곤란하다는 동 뭐 단마진이 걸려서 안 된다는 동 무슨 뭐. 뭐 말이 많아요. 내 군대 동기 중에 피부 두드러기 앓는 애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래갖고 왜 오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얘기하다 오이를 막 막고 이런 애들 많았어요. 안 먹으면 죽는다 뭐 이래. 먹어도 괜찮아요 걔들이 안 아프네 이래. 진짜 그랬다니까 그럼. 물론 오이 알러지 계신 일반 분들에게는 좀 죄송합니다만 군대에서 오이를 먹으면 그 친구들이 괜찮더라고 내가 보니까. 응. 자. 도대체 일단 가게도. 억만장자 브렌텔린 시즌 포 재벌 현대사 제이강은 우리 마누라가 써서 올렸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항상 PPT를. 한 이래 제가 작성을 해서 주면은 한 시간 정도 숙고한 끝에 한 십 분 만에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정말 PPT와 엑셀을 그 자기가 노트 필기하듯이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 좀 하지 말랍니다. 자꾸 일 가지고 오면 어떡하느냐고 그래가지고 일단 가게도 가게도가 무슨 뜻인데요 할까봐 내가 가게도라고 한글로 쓰고 그 다음 한자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구인회 돌아가신 분이니까 고 허만정의 아버지 허을수 그 다음에 부철의 구정의 구태회 구평의 구두회 뭐 그렇다 치고요. 그 다음에 장자입니다. 구자경 LG 명예회장 고. 작년 12월에 돌아가셨다니까. 그 다음에 구자승 구자학 구자두 이 구자학 회장이 삼성그룹의 이병철 박돌 여사의 둘째 딸 이수키씨하고 결혼했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이 지난 시간에 오지 않으신 우리 최윤정 매니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엘지하고 삼성이 결혼을 했다고 그게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오느냐 전혀 모르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깐. 그러니깐 말이 방역에 철저한 코집은 뭐 하냐고 본인이 와야 될 거예요 본인이 와서 앉아있어요 방역에 진짜 철저하구나 이랬더니 이제 왔어. 그러고 그래 인제 구자학 왜 구 본 걸 얘네 그 인제 요 자 구자경의 장자 아까 나왔죠 구 본무 회장입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구 본무 회장이. 이천십팔년도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깐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아들을 앞세웠던. 아주 슬픈 일입니다.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구자경 회장이 아들보다 늦게 예 장자보다 늦게 세상을 떠났다라는 거죠 일년 딱 일년 걸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슬퍼했다 그러죠 큰아들이. 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아주 뭐 엘지는 그 예전역에 물려줬습니다. 경영권을 승계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기 구 본무 예 구 헌미라는 분이 계셨는데 사십칠 년도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신 거죠 그다음에 구 본능. 이런 게 좀 재밌죠 구 본능 그다음에 여기 희성 그룹 회장이고 구 본준 구 본식. 그래서 구 본무 회장의. 아들 구광모 회장입니다 칠십팔년도. 번기보다 한 살 어립니다. 예 번기보다 한 살 어린데 자 구광모가 가지고 있는 이 주가 배당은 월 백구십 사억 원. 하시겠어요 월 백구십 사억 원 나중에 더욱더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예. 네 그래서 참 윤문기가 그 엠비엔의 경제부 기자 시절에 구광모하고 좀 친해 놓지 그랬냐. 아이고 이래 참 그래서 여기 보시면 허용수 구자열 구본상 구본성 LIG 아워홈 LS전선 GS그룹 LG그룹 이렇게 범 LG가문 이렇게 되겠습니다. 범 삼성과 음어 CJ 신세계 그 다음에 한솔 요렇게 다 범 삼성이다 보광 요런 그룹들이 다 그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는 모기업이 제일 위로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올라가면 뭐겠어요 올라가면 쭉쭉쭉쭉쭉 올라가면 이거죠 구인회 상점인거죠. 구인회 상점입니다. 이게 뭐야 일제시대 때 썼던 자기 명함입니다 명함. 저의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눠주는 거지 사람들한테. 이때 여러분 구 씨 집안에 구 씨 집안에 장남이 장사를 한다고 이렇게 됐다고. 장사를 해 우리가 어떤 가문인데 우리 자자손손 판서를 지냈던 가문이야 고을에서도 현령과 군수를 했던 집안이야. 그 장사를 해 요즘 같으면 이게 이해가 안되시죠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돼. 사농공상이라는 게 여러분. 요게 딱 서열화 되어 있었어요. 상업이 상업이 어디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죠. 이래 조선이 막판에 자본력이 딸렸던 거예요. 조선의 상업을 더 이상 여기에 공업과 상업을 더 이상 농업 밑에 두어서는 안된다고 최초로 주장했던 사람 누구야 사도세자입니다 그 사람. 안됩니다 가네 수공업부터 완전히 다 개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노론이 그 사람들이 보니까 제일 돈 되는 게 뭐야 요거. 요거 뭐예요 요걸 맥주라 치면 술이요 술. 술이니까 우리 김윤옥 구독자님께서 이렇게 딱 폐에 좋은 토마토를 이렇게 딱 가져오세요. 이건 상품도 아니고 참. 지난 시간처럼 피피엘도 안되고. 지난 시간 피피엘도 했다가 뭐 또 최윤정 매니저 모르세요 뭘 피피엘을 했다는 거야. 지난 시간에 뭐 오지를 알아서 우째 알겠느냐고 백위성 강사가 피피엘을 해. 저 자존심 센 사람이 했어요. 요기에다 한 번 더 이렇게 사진을 제가 이렇게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러면서 피피엘이 한 번 더 되는 거죠. 그러면서 최윤정 매니저는 지금 인내심에 한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저를 그만 언급하세요. 아니에요 코지 광고에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본인이 와야지 말이야 무슨 그냥. 아니에요 코지 광고 해보세요. 허 대표님이 그러실 거 아닙니까 당신이 앉아 있어야지 그러면 이렇게. 구인회 상점이라고 이렇게 해서 요기에 뭐냐 가다가나로 이렇게 딱 구. 구 이렇게 돼 있죠. 일제시대 때 천구백삼십팔 년도에 이것이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십 년대 육십 년대 럭키. 그다음에 지금 뭐야 엘지 라이프스 굿은 내가 봤을 때 그다지 성공한 카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자 여기 보시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거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부터 했을까요 비누로 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빨을 닦았습니다. 이빨을 닦는 데는 칫솔과 치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손가락으로 소금으로 닦으시는 분 있습니까 요즘. 없죠. 그다음에 비누을 하고 나서 어떻게 돼 머리도 뭐 감을려면 감죠. 그런데 아침마다 머리를 감죠 왜냐하면 밤에 이렇게 베개에 눌려서 머리가 이상해지니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은 또 머리를 간단하게 감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샴푸와 린스를 동원하게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게 나와가지고 그. 건강에 좀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 건 비타민을 이렇게 그 영양제. 유산균 이런 거 있잖아 프로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어 어 고까지 같이 등을 유산균 탁 먹고 뭔가 그게 자기가 이제 건강을 챙기는 거잖아 일종의.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품 좀 바르고 나갑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거의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 돌아오면 일주일에 한 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보통 일주일에 한 번 가족이 있는 사람 저같이 애도 있고 이런 사람들 뭐야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어떻게 돼 세탁기에 빨래를 돌립니다. 그리고 좀 깔끔하신 분들은 양말이나 뭐 강의 도중에 뭐 다 입고 있으면 자기 팬티 같은 거 그런 건 어떻게 돼 빨래빈으로 자기가 직접 빠지는 분도 있습니다. 좀 깔끔 뜨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집에서 내가 빨겠다는데 누가 뭐라 할 겁니까. 그럼 이제 직접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섬유유연제 넣어요 안 넣어요. 빨래 세탁기에. 지가 직접 해보니까 안 해보니까 모르지. 유연제 집어넣고 그렇죠. 건조기에 할 때도 또 유연제 집어넣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LG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LG입니다 그냥. LG는 그거 해가지고 아시겠어요. 돈 번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롯데의 신교코 회장을 보고 저기 뭐 껌 팔아갖고 대행교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LG는요. 치약 팔아갖고. 그렇죠 이제 슬슬 시작돼요. 그래서 시작돼요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로션 바르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일. 설거지는 뭐가 있는데. 퐁퐁. 죄송합니다만 주방세제라는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퐁퐁. 그 다음에 뭐야. 이 퐁퐁의 뒤를 잇는 또 뭐였나. 애경그룹이 생산해낸 거 뭐예요. 장영신 회장이 만들어낸 거. 트리오. 애경하고 트리오라고 생각하지. 그걸 주방세제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가 잘 못 봤어요.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요즘 같으면 뭐 디쉬소프 이런 말까지 하는 걸로 내가 아는데. 디쉬소프. 퐁퐁.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치약은 대명사였습니다. 럭키. 럭키 하나밖에 없어. 그죠. 비누는 뭐 어떤 거. 살구비누. FA. 파. 이게 왜 하고 난 화한 느낌 든다고. 그 다음에 가루세제 뭐 있노. 하이타이. 섬유유연제 뭐. 샤프란. 잘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에 살구비누. 그 다음에 알뜰왕 비. 그 위에 아무리 써도 크기가 잘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알뜰왕. 그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끊임없이 뭐가 돼요. 이게. 재구매를 하게 돼요. 재구매를. 계속 가서 그것만 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국가가 어느 정도는 뭐예요. 처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때인가. 천구백오십구 년도에 그 조치가 내려집니다. 생필품에 하나하여 외재를 금지한다. 외재 사용을 금지한다라는 조치가 내려져요. 이때 LG는 거의 독점적 수익을 누립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삼성이 뭐 해가지고 먹고 처음에 돈 벌었다고. 종이하고 설탕. 그죠. 그러니까 구인회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최윤정 매니저 뭔 소리인지 모른다. 누구나 설탕을 못 만들어서 안 만드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한 바로 그거예요. 그게 뭐야. 끊임없이 재구매가 되고. 종이 보세요. 계속 재구매가 되잖아요. 맞죠. 그게 어떻게 재구매와 단골화. 재구매와 단골화에서 나오는 LG의 카피가 뭡니까. 순간의 선택이 십 년을 좌우합니다. 아마 대한민국 저 카피 사상 가장 성공한 광고 문구일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십 년을 좌우합니다. 그게 삼성전자에서 한 저기 최진실하고 윤승원 나와가지고 남자는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하는 거하고 거의 쌍벽을 이루는 그걸 걸요 내가 볼 때. 그 다음에 그거 하는 거 있잖아 때가 쏙 샤프란. 그 다음에 때가 쏙 비트 이거는 씨제이 라이온 거죠 삼성에서 이게 천구백구십오 년도에 씨제이에서 일본 라이온 사하고 그걸 해서 했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작년에 노재팬 그거에 이제. 굉장히 그게 됐습니다 비트 쓰지 말자. 유니클로하고 똑같다 비트 쓰지 말자 왜 아이 깨끗해 있잖아 그 씨제이 라이온에서 하는 거 손 세정제 아이 깨끗해 근데 아이 깨끗해는 요새 더 팔리는 거 같아. 그렇죠 예 더 팔리는 거 같아 그래. 시국이 시국이니 일제에 이런 거 뭐 따질 게 돼 있나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모르는데 유니클로하고는 좀 다르죠 예 그래서 럭키 치약 그 다음에. 페리오 치약. 이거 안 써보신 분 있으시면. 나가세요 강의실에서. 나는 그거 안 써봤어요 나가세요. 아유 입냄새야 진짜. 그다음 뭐야 이거. 죽염 치약 대한민국 공산품 사상 이거보다 히트 친 거 있나 죽염 치약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진짜 죽염 만드시는 분들이 이를 갈죠 진짜 진짜 죽염도 아닌 것이 죽염이 풀어놓고 죽염이라 간다 그러나 죽염 치약 그 다음에 펌핑 이거 뭐 퐁퐁. 그죠 그 다음에 살구 그 다음에 이거 이거 샤프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신료이자 가장 고급의 향신료인 샤프란을 사람들이 그 샤프란이라고 하는 작물은 모르는데 다 뭐야 샤프란이라는 섬유 유연제로만 알고 있는 샤프란입니다. 우리나라의 액체 세제 그러니까 빨래를 할 때 액체 세제를 넣는다라는 걸 처음 아마 다 이렇게 가루비누 넣고 그 다음이 색채 액체를 넣고 이랬을 걸.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몇 컵을 부어서 넣어야 이게 섬유 유연제가 일대하고 아닐 때하고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빨래 세탁이라고 하는 거에 아주 민감해졌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생활 수준이 떨어질 때에는 빨래비누로만 빨아줘도 다행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살구비누를 쓰다가 또 그거 하면 뭐야 또 봐오시고 우대에 목욕탕업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이 치약하고 비누 산업은 엄청난 호황을 누립니다. 목욕탕업이 발전되면 쓰다가 한 절반쯤 쓰면 어떻게 돼요? 갖다 버려요. 그죠? 그만큼 재구매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존 FBA라고 하는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제프 베조스 대머리인 사람 있잖아. 일부러 스킨헤드같이 빡 밀고 다니는 그 사람이 한 말 있잖아요. 아마존이 원래 책을 팔았는데 책 가지고는 장사가 안 된다. 뭐라고 하는지 책 팔아가지고는 휴지를 일주일에 하나씩 사주는 그게 최고의 돈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생필품 장사가 최고야.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LG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하나 독점적 수익은 플라스틱. 이게 일본 경상도 사투리 하시는 분들한테 어른들이 그래. 뿔. 뿔이라 그래. 뿔. 왜냐하면 일본 말이요. 영어를 잘 못하죠. 일본 발음으로. 일본 사람들 중에 잘 아는 사람들이 듣기 옛날 분들은 더 그러지. 그게 뭐냐면 이것도 뭐야. 리모컨 그러잖아. 원래는 뭐냐. 리모트 컨트롤. 그죠? 노트북 컴퓨터인데 그냥 노트북. 이게 다 일본 회사에 그냥 간단하게 말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라스틱이라고 안 했어요. 뿔. 가서 뿔 가져온나 이래. 그래서 나는요. 부산에 살다가 서울에 와서 더 낯설었습니다. 아무도 뿔이라고 얘기를 안 해. 나도 50인만 듣는 것 같아요. 플라스틱 플라스틱 플라스틱이라는 말 잘 또 안 하더라고 이게 또 국사학과라서 또 이게 민족주의가 돼가지고 뭐냐면 합성수지 가져와. 그래서 나는 거기 뭔데 이러다가 이놈의 자식 닌 정말 그 뭐래. 그래서 뿔 그러니까 서울 애들이 더 못 알아들어. 뿔이 뭔데 이렇게 된 거야. 뿔. 풀 안 돼. 뿔. 아니 이게 사투리 발음으로 풀이 되겠어요. 풀도 안 되고 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라키 그룹의 모태 라키 화학공업사 화장품 부분 매출이 뭐예요. 자그마치 2013년에 1조 6616억 원. 1년 동안 매출이. 생활용품 아까 세제하고 샤프라 뭐예요. 1조 4424억 원. 미국하고 북아프리카 그다음에 저기 유럽이나 남부 유럽이나 특히 이번에 코로나 엄청나게 도는 이란 모로코 이런 데가 세계적으로 샤프라 안에 아주 샤프라 때문에 공업이 발달하지 못한다 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공장 연기가 한 번만 하면 샤프라이 다 죽어요. 민감해서. 그러니까 샤프라이 어마어마한 이 금밭이란 말이에요. 그 다이아몬드 밭이란 말이야. 요만한 그 모로코산 샤프란 요만한 양념통 하나에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한 6천만 원 정도 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외국의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와가 제일 놀라는 게 샤프란이에요. 아니 이 귀한 샤프란을 가지고 이렇게 막 들이붓고 다 쓰지도 않았는데 막 버리고 새 거 사자 그러고. 이게 뭐 하잖아. 이게 진짜 샤프란이 든 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물어보는 게 있어 그러면 샤프란이 그리 좋은 거가. 그게 뭔데. 우리나라에서 샤프란을 제대로 쓰는 업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그 업체에 약 먹고 살 뺐거든요. 샤프란으로 만든 약이 아니고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나. 그거 먹고 뺐단 말이야. 그 업체 외에는 샤프란을 제대로 쓰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냐 샤프란이라는 이름만 딱 가지고 어떻게 돼 이만한 돈을 벌어들이는 거야 이게 LG의 마케팅이에요 여러분들. 외국 사람들이 처음에 샤프란만 다 샀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값싸게 살 수가 있느냐. 그림만 샤프란. 그러니까 그냥 무늬만 샤프란인 거야 그래 보세요 음료 부분 일조 이천이백이십이억 원. 이게 도대체 뭐를 팔길래 이렇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화장품 부분 생활용품 부분에 양쪽에 걸치는 게 샴푸예요. 자 라키와학공업사 47년 설립했습니다. 1월 5일에 설립해서 요게 나왔습니다. 지금 라키 크림. 라키 크림이 처음 나왔을 때는 뭐야. 사기용기였어요. 사기용기. 좋은 한정식집이나 중국집에 가시면 차 마시는 그 있잖아 사기 국그릇도 고급은 사기로 딱 이렇게. 어르신들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 약 드실 때도 어떻게 사기 그릇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소위 세라믹 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했는데. 갖고 가야 되잖아요 생산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공장에서 이렇게 생산을 하면 누군가 싣고 가야 되죠 가게로 싣고 가든 직판매 구입을 하든 싣고 가야 되잖아요. 박스에 담아럴 수밖에 없는데 사기 그릇은 어떻게 돼요 다 깨집니다. 구인회가 이거에 땅을 쳤습니다 처음에 이 라키 크림이 1947년도에 생겼는데 한국전쟁이 나기도 전에 이게 부산 서대신동에 이게 있었어요 부산에. 서대신동에 있었고 오십이 년도에 부산 부전동으로 옮겨가요. 그리고 이제 제이 공장을 부산 연지동이라고 초읍에 어린이 대공원이라는 거기 있는데 그쪽으로 공장을 옮겨갑니다 지금은 이제 공장이 다 다른 데 있지만. 그래서 이 라키 크림이라는 걸 딱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좀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사기 그릇에 하니까 너무 많이 깨진다. 아니겠죠 너무 많이 깨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사람이 50년도에 52년도인가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걸 한번 써봐 문제는 구인회가 의심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이걸 써서 만약에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져 버리면 어떡해 크림의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져 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시죠 일단 해보시고 그래서 플라스틱과 종이 박스 지금 거의 좋은 유리에다가 화장품이 유리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왜 진열대에 놓고 그냥 사서 가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유리가 깨지든 말든 상관할 게 아니죠 화장품 회사가. 그런데 뭐냐면 처음에는 저런 가게가 잘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도매에서 소매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직판매로 가든지. 지금도 한 번씩 택배로 고생하시는 분들 때로는 오해 살 때가 많아요. 야 네가 그랬지 뭐 네가 흘리게 만들었지 몰지각한 소비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 어떻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음식이 그렇게 되거나 받아야 될 용품이 깨져서 그거 됐는데 이걸 어디다 그걸 할 거야. 제조사에서는 원래부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맞게 보냈는데 배송사고다. 택배사는 얼마나 억울해요 이게. 그러니까 뭐 프레자일 이거는 뭐야 프레자일 뭐 이렇게 연약하다고 던지지 마세요 쓰더라도. 그 맨날 상하차 서비스가 그게 얼마나 탑차에서 힘드는데 그걸 안 할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플라스틱으로 바꾸고 종이박스로 하자라고 했는데 대박났어요 이게. 한국전쟁 직후에 야 누가 그 뭐 세수하고 살고 누가 그렇게 하고 산다고 아니에요.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거예요. 이게 부인네들 사이에 고급 화장품이 아니라 뭐야 로션 개념이야 로션. 나중에는 이 로션이 뽀마드 기름까지. 했어요. 태평양 화학 아모레 있잖아요 아모레하고 이 서성 서성환 회장하고 구인애 씨가 라이벌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유명한 동동 구리무 말 그대로 그 일본말로 구리무. 그렇죠 예 북을 둥둥 치고 이 자전거 페달에다가 이렇게 북채를 연결해 갖고 자전거를 이렇게 번하면 둥둥 구림 이러면서 뭐 구리무 했겠지 그러니까 동동 구리무라고 하던 그 동동 구리무라는 원조가 엘지냐 아니면. 태평양이냐. 이거 가지고도 그룹이 싸워요. 이거 가지고도. 근데 지금 유튜브를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유튜브 쪽은 엘지 홍보부의 승리입니다. 엘지가 오리지널의 그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제가 볼 때는 인천에서 했던 서경배 회장 그쪽 아버지 서성환 씨의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원래 구인의 상점은 그거거든요 쌀에 있는 거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가만히 만드는 상점입니다 그 상점이. 뭐 말이 좋아 포목점이지 그런 거는 다 엘지 홍보실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렇죠 예 뭐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백 이성 강사가 지금 구독자가 만 팔천 명밖에 안 되는데 그때 이미 나중에 그래 뭐 미백만 명으로 갔다 하자. 그때 이미 이백만 명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 왜 안 그렇습니까. 뭘 원래부터 그래 그때는 만 팔천 명이었지 인마. 그 말이죠. 예. 도대체 얼마를 성장했는가. LG화학. LG그룹. GS그룹. LIG그룹. LS그룹은 모두 라키 화학이 모태입니다. 이게 모기업입니다 모기업. 삼성의 모든 모기업은 뭐였어요. 제일재당이에요 제일재당. 아니 뭐 잘난 척을 해봐야 결국에는 설탕 만들던 집안이요. 그 집안이. 선생님이 설탕을 만드는 데서 점점 이병철이라는 사람이 재테크에 그걸 세우면서 점점점점 늘어나서 1983년도 운명적인 그를 만났다. 최윤정 매니저 모른데이. 그를 만났다 모른데이. 모른데이.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어머님도 모른데이. 아들도 모른데이 나머지는 다 안다. 나머지 그가 누구인지 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얄밉죠 그죠 야 씨 말 좀 해라. 뭘 왜. 지난 시간에 안 오는 잘못이지. 우리 우리 김포 사장님 빼먹을 거랬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LG화학의 1947년도에는 뭐야. 매출액 원입니다. 3억 원이었습니다. 매출액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라키 크림에 뿔을 동원해서 말 그대로 플라스틱을 동원해서 이게 얼마나 장사가. 여러분 47년도에 3억 원이 장난입니까. 아이고 막 3억이면 그래 집 한 채도 못 사겠네. 장난해. 지금 시세로 말하지 말고. 그때 3억이었으면요. 집을 열 채 사고 공장도 몇 채 사고 차 사고 몇 십 년 동안 생활하고 남는 돈이에요 그게. 3억이면. 응답하라 팔십 팔에 나오는 그 왜 김성균이. 김성균 그 저 뭐야 누구야 그. 저 걔 누구야 유준열이 저거 아버지. 그 그게 누구 대리점이야 금성사 대리점 아니에요 그 집 있고 밑에 집에 그 덕서인에 세 놓고 스텔라 차 몰고 다 하는 게 뭐야 고작 주택 복권 1억 당첨돼가지고 그래 된 거야 요즘은 1억 복권 당첨돼 봐 세금 떼고 남는 것도 없어. 알겠습니까 크루즈 한번 타면 끝이야. 요만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시는 크루즈는 이제 관광 경영학과 과목에서도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타면 걸린다 뭐 이래가지고. 그러면 전 세계 크루즈 업계는 그냥 지금 다 밴클럽이야 그냥 투자금이고 뭐고 다 끊어지는 거야 이제 엘지가 예전에 씨제이도 그렇고 크루즈에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아마 싹 걷어들였을 겁니다. 얼마나 그렇게 되면 현금에 타격이 오겠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삼성이 그 이재용이 하나 열받으니까 중앙일보하고 jtbc에 광고를 싹 끊었지 않습니까 삼성이. 그렇죠. 싹 끊으니까 어떻게 돼 현금으로 몇천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중앙일보하고 휘청하는 거야 사장 밖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민간 방송사하고 민간 신문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옳은 일을 했든 안 했든 인마 니 때문에 광고 끊으신지 않아 나가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 보고 손석희의 그 이 저기 교체 배경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알려드렸습니다. 덕분에 윤번기하고 잘하는 서복현만 개 탔어요. 서복현이 그 과자나 한민용하고 둘이 다 MBN에 있었대 옛날에 그래가지고 오 대 영 이런 애들 있잖아요. 어 아니 뭐 내보다 다 나이 어린아들이지 뭐 김필규 뭐 이런 사람들 다 김필규는 미국 갈라다 못 가고. 그 뉴스특보 진행하대 워싱턴 특파원 됐다 카더만 돌아왔는갑대. lg화학 내가 이런 소리 하면 김필귀도 의문의 일패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럼 천구백오십 년에서 이천십 년 삼 년 전까지 보니까 천사백팔십 배를 증가했다. 사업 하나 했을 때 그거를 증가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사업해 본 사람 다 아실걸. 맞죠 김포회 사장님 그죠. 두 배 증가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천사백팔십 배를 증가시켰어. 일어쯤 되니까 이제 억만장자다. 제가 지난번에 그 도표로 말씀드렸어요. 삼성 이병철 회장의 자산규모 얼마? 399조 원. 그쯤 되려면 내가 뭐하고 선이 닿아야 된다 했어요. 미국하고 선이 닿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그 정도 되려면 그냥 저 사람 장사 좀 잘 된다더라. 택도 없어요. 그런 거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뭐 사백 몇십 조인데. 399조 원을 한 집안에서 갖고 있다고. 그죠. 그러면 미국이 가세를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83년도. 그 누구도 돌보지 않았던 스티브 잡스를 만납니다. 이병철 회장이. 자그마치 72세의 노구를 이끌고 있던 그 사람이 28살에 철없는 경영인 스티브 잡스를 만나서 대화를 2시간 나누어 보고 했던 말. 이 젊은이가 전 세계를 재패하게 될 것이다. 삼성 반도체를 독점 공급한다. 그러니까 뭐야. 애플이 팔리면 80일수록 삼성 반도체에 좋은 거예요. 이 완벽한 재구매 시스템. 자 한국까지 가가지고 계약을 맺었다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것도 일본 사람들이 아이고 얼마나 니한테 투자할 데가 없었으면 한국에 가갖고 그래 하노. 이병철 보고도 그랬어요. 얼마나 과학한 미국, 일본에 뚫을 힘이 없으면 한국에 와 했겠어요. 그거 좋다고 그래. 사진까지 찍고 앉아서 그 사진을 봤냐고 우리 최윤정 매니저가. 지난 시간 온 사람 다 봤잖아. 내가 분명히 그랬거든. 1강을 참여하지 않으시면 2강부터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랬거든. 들어오잖아요. 나 매니저다 이거야. 네가 알아서 설명해내. 이거 저런거는. 드디어 나옵니다 이 사람 얼굴. LG의 모태 구인회 회장입니다. 예 남이 미처 안 하는 것을 선택하라. 구인회. 이렇게 옆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유일한 사진이지 싶은데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이게 또 뽀샵질 엄청 들어간 거야 이 흑백인데도. 홍보실에서 그냥 안 내보내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하나 이렇게 적어. 그런데 남이 미처 안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게 남이 미처 안 하는 럭키 치약을 하세요. 뭐 이 말인가 남이 미처 안 하는 비누 산업을 하세요. 이 말인가 뭔 소리야 이것이. 욕입니다. 1906년에 태어나서 69년도 사실 그렇게 길게 살지는 못했다. 몸에 좋은 거라는 좋은 건 다 드셨을 텐데 그렇게 길게 살지 못했다. 잘 보시면 양반과 장남의 장사꾼으로의 대변신입니다 이게 바로. 남들이 안 하는 걸 하세요. 이제 토지 자본으로 소장농에게 돈 뜯고 지대를 받아가지고 부자가 되던 시대는 끝났다. 제조업과 상업의 결탁 즉 상업 자본으로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것이 이미 1758년도에 이것을 주장하다가 뒤주 속에 처 같이 해가지고 돌아가신 분 사도세자. 무슨 소리 무조건 토지 자본이 최고다 알겠나라고 했던 게 그 정신나간 영조. 아시겠습니까. 영조의 뒤를 바치던 모든 세력 뭐야. 노론. 사도세자의 뒤를 바치던 사람 누구. 소론. 소론 중에 아무도 기억나는 사람 없죠. 영조의 52년 재위기간 1300명의 소론이 영조로부터 사약을 받거나 거열형 참형을 당해가지고 죽어요. 그 집안까지 몰락해. 그래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억만장자 브랜드텔링이나 이런 건 다 들고 보세요. 전부 소론의 주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전부 소론에 입각한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사도세자와 영조 강의 첫 번째에서 뭐라고 그래요. 첫 부분에서. 앞으로 제가 무슨 강의를 하든. 이때까지 내가 무슨 강의를 했든. 이 사도세자와 영조 강의가 요약본이고 결정판입니다. 제가 제일 중요한 강의입니다. 이렇게 사도세자에 대해서 지가 한마디 못한다 하는 것은 그러면서 내가 인문학을 한다. 그건 학자가 아니에요. 연구자도 아니고 강사도 아니에요. 사도세자와 영조에 대해서 지가 한마디 못한다. 그 사람은 그냥 공부를 접으세요. 죄송한데. 내가 무슨 프랑스사를 전고했고 미국 현대사를 전고했고 다 필요 없다니까. 사도세자와 영조예요. 그냥. 왜 대학교수 되려면 노론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내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그거 다 노론 집안이야. 이 구씨 가문은요. 노론 집안이에요. 노론 집안인데 어떻게 돼. 이 장남이 대변신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토지 자본 안에. 제조업과 상업의 결탁으로 내가 장사를 할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구인회는 성공했고. 자그마치 백육십 년 전 사도세자는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호암 이병철생과 남강이 진주 남강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남강 하면 여러분들 딱 떠오르시는 게 논개. 뭐 그 노래 있잖아. 몸 바쳐서 몸 바쳐서 떠내려가. 논개가 떠내려갔는지 죽은 뒤에 바로 끊어졌는지 지가 우째합니까. 나도 모르겠는데. 몸 바쳐서 떠내려갔대 그냥. 뭔가 떠내려갔다 그래야 좀 더 비극성이 강조되나. 난 그 가사가 원래부터 조금 의문이었어요. 왜 떠내려갔다고 얘기를 하는지. 자 그래서 뭐야 일직 구인회생과 호암 이병철생과 효성의 조홍재. 지금 조성래. 그. 이병박. 대통령 둘째 딸인가 하고 결혼했던. 그 조현문 사장의. 그 뭐야. 셋째 딸하고 결혼했지. 효성 그룹 그래서 결혼했던 조현법 한국 타이어. 그다음에 저거. 이 저기. 한국 타이어하고. 그거 뭐고 나일론 효성 나일론인가요. 그것도 보여요. 자 보세요. 재구매죠. 재구매잖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타일러가 타일러란다. 타이어가 소모품이잖아요. 계속 갈아 끼워줘야 되고. 모든 자동차 그거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다. 그렇지. 타이어 갈아 끼울 거 아니에요. 맞죠. 나일론은요. 그거 스타킹. 그거 한복도 나일론 한복. 부채도 나일론 부채. 그렇지. 네. 전부 재구매해요. 그리고 한 번 산 데에서 계속 사. 그게 뭐야. 단골. 그거죠. 한 번 단골로 잡으면 십 년을. 우리 것만 쓰도록 하겠습니다의 정신이 카피 순간의 선택이 십 년을 좌우합니다로 나온 거예요. 전자제품의 수명이 단순히 십 년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십 년 있다가 텔레비 다시 살 것 같으면 엘지 망해. 매년 신제품이 나오는데 그 재고를 어떻게 할 거야.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여기 구인회와 이병철은 바로 구자학. 아들 구자학과 딸 이수키의 결혼으로 사돈지간이 되면서 이 구 씨와 허 씨 그리고 조 씨하고 이병철 회장이 전부 다 어떻게 돼. 서로 뭐를 이루게 돼요. 이게. 뭐를 이루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서로 어떻게 돼. 상호 투자를 하게 되죠. 이 투자가 유식하게 잘 쓰는 영어로 뭘까요.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생각하시오. 천만의 레버리지입니다. 저게 뭐예요. 지렛대. 혼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혼자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 고향에 있는 허 씨 집안. 구 씨 집안. 이 씨 집안. 조 씨 집안이 어떻게 돼. 서로 투자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끌어올려 주는 거예요. 혼자서 하면 이 정도밖에 못하겠지만 같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이게 부하 조직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조직을 왜 그렇게 확대합니까. 사원들을 왜 그렇게 뽑고. 뭐 인간 경영이니 뭐 뭐 가족이니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다 뭐야. 비누를 만들면은. LG 쪽에서 회사를 자꾸 만들고 이러면 그 비누를 LG 거 쓰지 다른 거 쓰겠어요. 그게 거대한 내수시장의 형성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 부하 조직의 그런 자본주의 성공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그걸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시스템 같이 안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 기업가들이 계속 노력하고 그 소재를 선정하는데 애를 쓴단 말이야. 타이어를 해보자. 설탕을 해보자. 그 다음에 어떻게 화장품을 해보자. 치약을 해보자. 그 다음에 어떻게 빨래 세제를 해보자. 이런 거 다 해보는 거예요. 왜 자꾸 자꾸 자발적으로 매니아층을 형성하는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는 제품은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애플이 왜 구글이 왜 적자를 봅니까. 구글 딥마인드라고 하는 AI가 있는 거잖아요. AI는 한 대 있으면 그게 재구매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유튜브라고 하는 동영상 그거를 인수해가지고 유튜브에서 이것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AI가 인공지능이 이렇게 끌고 다니게 하잖아요. 그러면 유튜브 같은 회사가 또 생겨야 AI가 적자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구글 딥마인드가. 그죠? 또 생길 수 있습니까? 누가 만들겠어요. 그거를. 판도라 TV 이런 게 왜 망했겠어요. 유튜브가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망사용료라고 하는 거를 협상을 해가지고 각국 정부들하고 다 거의 제로으로 만들었던 힘이 있단 말이야. 판도라 TV라든가 싸이월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 망했냐면 우리나라 정부 하나를 망사용료라고 하는 걸 비싸게 낼 수밖에 없게끔 협상하는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망사용료가 공짜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누구든지 다 올리고 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구글 애드센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광고가 딱 탑재되고 광고를 이렇게 보면은 이 크리에이터한테 올린 사람에게 수익이 가게끔 한다라고 하는 대단히 혁신적인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참 와 이 영상을 올리고 말 잘하는 것도 돈이 되는구나 라는 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 거는 좀 광고는 스킵하지 말아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광고를 좀 스킵하지 말아주십시오. 왜 집중한 되게 광고가 중간중간에 나오느냐. 그런 이야기는 정이 불편하시면 유튜브 프리미엄에도 좀 가입해 주시고 그럼 광고 안 나오잖아. 그 대신 내한테 수익은 떨어지는 게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좀 이렇게 여유가 되시면 멤버십도 좀 가입해 주시고 예. 유튜브가 여러 가지로 그 수익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유튜브의 운영 자체는 뭐야 자꾸 들어가서 보므로서 하는 그 재구매 원리예요. 그다음에 구독과 멤버십이라고 하는 회원제의 원리고.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브랜드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작게 써도 괜찮죠. 왜냐하면은 뭐 크게 쓰면은 이게 저작권 문제도 좀 있고 이거는 저작권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나 갖다 써도 되는 거예요. 아무나 갖다 쓰라고 그래야 되는 거지. 단 이걸로 내가 어떻게 돼. 일지라는 걸 내가 개발했다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럼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 유포인 거죠. 여기 보면 금성사 락키화 럭키 럭키 금성사 럭키 금성그룹 엘지. 명함과 로고의 그 역사가 있습니다. 아 뭐 다 필요 없어. 구인의 상점 어려우면 그냥 미스터 구 불러주세요. 이 말이죠. 이 말 여기. 아 그냥 다 필요 없어. 그냥 구 이래 불러주세요.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야. 요즘 같으면 구려 당연히 구려 하겠지. 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양반가의 이 지방 만석군의 아들을 사람들 보고 아 그럴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라고 불러주세요. 1938년도에 가능했다고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가능했어요 안 가능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모자지간인데 이렇게 대답이 다른가요? 그러면서 한쪽은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안경에 김이 서려갖고 제 얼굴이 잘 안 보이시죠? 잘 보입니까? 스무 살의 관점에서 마흔여섯 살의 강사가 어떻게 보입니까? 아 마흔 네 살입니다. 죄송합니다. 뭐 그러려니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강사들 중에서 내가 그래도 젊은 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강사들이 다 이렇게 뭐 50세 뭐 이런 그렇습니다. 정기하고 나와서 그런 거죠. 아이고 이 아가씨 누군지 모르는 분도 그냥 나가십시오. 나는 저 여자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가세요. 예전에 노래하는 역사 콘서트 주최해 주신 우리 김윤정 원장이 이 광고하고 좀 닮았습니다. 좀 닮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창 때 김희애 닮았다고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대놓고 무시를 당한 이런 여기 보세요. 이 유명한 카피 골드 스타 GS 아닙니까? 이거야. 그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거 뭐 이거 모르는 우리나라 국민 잘 없을 거예요. 아이고 그거 줘야지. 그 다음에 이거 한국 광고 사상 최고의 인기 이거 뭐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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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이거 우리나라 역사상 이익보다 더한 광고 카피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광고 회사는 없어요. 상표 만들어내고 모델 선정하고 컨셉 잡고 뭐 이렇게 하는 제일 대표적인 회사가 삼성에 소속돼 있는 제일 기획이란 말이야. 그런 회사는 없는데 LG 홍보부는 대단한 회사야. 부서야. 부서. 따로 독립된 회사도 아닌데 이렇게 잘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런 거 사랑해요 LG 외국인도 이렇게 광고해 놨잖아요. 사랑해요 LG 뭐 이런 거 막 하고 막 그랬잖아. 왜 그러고 보세요. 95년도에 나온 LG그룹의 슈퍼히트 광고입니다. 이때가 여러분 90년도 초반에 삼성에서는 무슨 광고가 있었냐면 그것도 저작권에 있어서 내가 사진 안 가져왔는데 아버지하고 어머니라 하면서 나와가지고 뭐 애가 처음 태어나던 날 뭐 담배 두갑을 다 피웠습니다. 뭐 이렇게 쭉 얘기해가지고 뭐냐면 우리는 그를 아버지라 부릅니다. 뭐 하는 게 있었어. 그게 삼성생명 광고였어요. 사람들이 너무 감명받고 좋은데 너무 감명받고 좋은데 너무 길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주면 사람들이 아 그래 맞다 그런 광고가 있었지. 우리나라 광고 카피사상 사랑해요 LG 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두 번째 대히트작 두 번째 뭐예요?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이거 최고의 최고 그 그 조그만한 그 귀뚜라미 보일러라고 하는 그거를 아예 린나이 코리아를 완전히 제껴버릴 정도로 사람들이 막 저 시골에 가면 그렇게 귀뚜라미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뚜라미라는 이 이미지 자체가 시골 어르신들한테 딱 맞아요. 그치? 뭔가 도시로 이렇게 이주해온 아들이나 딸 자식들이 아빠에 대한 어떤 그런 아빠 엄마에 대한 어떤 향수 이런 것들을 그렇게 카피를 뽑아야 돼. 롯데도 가장 보너스 많이 받는 직원이 누굽니까? 지금 사장됐죠. 어떤 거 광고한 사람이에요? 빼빼로를 보고 11월 11일을 강조했던 사람. 빼빼로 데이를 강조했던 사람. 우리가 처음에는 아파트 한 채쯤 받았겠죠. 아파트 한 채 뿌리겠습니까? 계열사 하나가 그냥 떨어졌지. 우리나라 은행 중에서 가장 히트친 상품이 뭐예요? 1995년도에 나왔어요. 이게 그거 카피 전성시대야, 진짜. 아니, 카피 전성시대가 아니고 그거는 상품, 은행의 상품, 수협은행의 교회 건축 대출. 최고 히트 상품입니다. 매주 주보에, 교회 주보에 헌금 얼마라고 적히잖아요. 그 신도의 규모와 부동산을 소유한 교회 장로 권사들의 연대 보증을 대출 지급 기준으로 삼은 세계에서 유일한 상품이에요, 그 상품이. 수협은행이요. 그 이후로 성장한 거 생각하면 말도 못해요. 우리나라 대형 교회가 95년부터 생긴 거예요, 그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건축으로 대출을 해갖고 막 이래 올랐으면 그래 부동산하는 교회가 많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그때부터 신천지가 그렇게 난리를 쳤다는 거 아니야. 저거 마 내 좀 묵자, 이거 아닙니까? 제가 서울의 소리에서 신천지의 역사를 강의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나? 야, 수협이라는 회사가 그런 금융기관이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요새는 그 대출 신한은행도 하고요. 농협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회사인데 한 그게 히트 치는데 다른 데가 가만히 있어요. 거기 뭐 저거가 저작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 하는 거지. 은행의 대출 상품은 안 보이는 상품이잖아요. 안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요, LG. 자, 요거. 엘라스틴 했어요. 이거 여러분 생각 안 나요? 엘라스틴 했어요. 여러분, 전지현은 삼성 프린터 광고 때문에 떴어요. 이게 춤추는 거. 무슨 춤이고? 테크노 댄스. 송윤아가 테크노 댄스를 처음 해가지고 히트를 치고 이런 테크노 댄스. 그 다음이 전지현이었어. 마이윙고인가? 뭐 그 다는데 전지현의 환상적인 그런 댄스에 모든 사람들이 뿅 갔지. 그리고 LG에서 엘라스틴 했어요.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나는 소중하니까요. 그죠? 그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생활 속의 LG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여러분, 엘라스틴 샴푸 한 번도 안 사용해보신 분 나도 해봤어. 나도 해봤어, 나도. 내가 물론 세수 비누로 자주 감지만 어쨌든 나도 해봤어. 그 다음 어때요? 퐁퐁. 대한민국에 식당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좋아요. 이런 재구매 상품이 어디 있어요? 심지어는 지금 여러분들 그거 보세요. 저기 뭐야? 호치키스 있잖아. 이거 찝는 거. 그거는 원래 이름이 스테이플러예요. 스테이플러. 그런데 스테이플러인데 많은 사람이 스테이플러이라면 잘 몰라. 호치키스 이래야 돼. 그게 호치키스가 사업을 처음 했거든. 회사 이름이에요. 회사 이름. 일본 회사입니다. 호치키스. 이거 보세요. 섬유유연제 가져온다 하는 사람 어디 있노?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샤프란 갖고 온나, 샤프란. 그 날은 어디 해야 돼? 퐁퐁 갖고 온나. 아니면 뭐야? 애경트리오. 그렇죠? 어. 샤프란 가져와라. 아, 그 샤프란 갖고 와, 샤프란. 아, 섬유유연제요? 아니, 샤프란. 그렇죠? 주방세제요? 아니, 퐁퐁. 이런 경우 많을걸? 그냥 대명사가 돼버리는 거야. 생활 속 LG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 회사, 호남정류. 이게 원래 LG, 이제 말해서 어떻게 돼? 이게 이제 말해서 뭐. GS칼텍스라고 하는. 우리 마누라가 아마 거기를 갔어야 되는데. 에너지 자원 경제학과잖아요. 우리 마누라가. 제가 우리 와이프가, 우리 큰딸 내미의 유치원 원장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부인분 전공이 어떻게 되시죠?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우리 와이프가 공대 여잔데 에너지 자원 경제학과입니다. 그게 뭐 하는 전공인데요라고 물으니 우리나라는 모든 에너지를 이 석탄을 제외하면 거의 다 수입합니다. 전형 가스 역청탄 그다음에 어떻게 돼? 우리나라에서 수입 안 하는 건 텅스텐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중석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저기 상동 내려가시면 충북에 상동 내려가시면 그 텅스텐 탄광 우리나라.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클 거야 그게 지금 생산하는지 모르겠는데 중석이라는 게 뭐야 그 말 그대로 그 군. 군의 탱크 이런 거 있잖아 군용 이런 거 딴딴한 중금속이 있어요 텅스텐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는 사람들한테 있는데 우리 와이프는 전공이 뭐냐 하면 석유나 천연가스를 수입할 때 혹은 그걸 기반으로 기술사업을 할 때에 벤처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사업을 운영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기 자산으로 하면 세금이 너무 세지거든 부자더라도 그렇게 되면 은행을 대출을 받으려면 이 사람들이 우리 와이프 같은 사람들이 경제성 평가에 적합 혹은 A등급으로 내려줘야 은행에서 대출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명박이 자원외교에서 그리고 방위산업에서 그렇게 이 씻어먹은 이유가 뭐냐 등급이 안 되는데 그거를 대출을 하도록 압력을 한 거 아니에요 왜 지가 현대할 때 그런 식으로 했거든 맨날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그래가지고 난리 난 거 아니에요 지금. 그이 내가 하는 말이. 그때 지에스 칼텍스를 되게 가고 싶어 했는데 내가 국제학교 선생 간다고 2008년도에 결혼하자마자 태국 방콕으로 가는 바람에 막 그 뜻을 접었습니다. 지에스 칼텍스를 그때 보냈으면은. 나는 아이비 교육이 지나가다가 먹는 껌인 줄 알고 있겠으나. 그게 뭔데 먹는 거가 이렇게 할 수 있겠으나 나는 확실하게 안 대신에 우리 와이프는 지에스 칼텍스에서 엄청난 경력을 쌓고 지금은 과장쯤은 안 됐겠습니까. 참 미안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호남 정류 여기 보세요 칼텍스 여러분 칼텍스 어디서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칼텍스. 천구백육십육년 이월 일본 미쓰이물산과 삼천만 달러를 계약합니다. 차관을 받기로 합니다. 정부에서 육십육년도에 제 석유공사 한국 석유공사라고 하는 걸 유공이라 그래 유공. 그래서 그게 에스케이 정류가 돼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유공에서 에스케이 쪽으로 넘겨주고 제이 정류 왜.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산업 기반 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석유의 성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류 기술을 어떻게. 페트롤리움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와서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정류된 걸로 만드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한 개 회사에만 몰빵을 해서는 에너지 주권적인 측면에서 너무 불안하다. 제2민간사업체를 하나 만들자. 첫 번째는 국영사업체였으니까 두 번째는 민간업체가 좀 한번 뛰어들어봐라 하고 박정희가 얘기를 하니. 그래서 구인회 회장이 여기에 뛰어듭니다. 석유야말로 최고의 재구매 및 단골이 가능한 사업이다. 가장 고수준의 사업이다. 맨날 치약만 만들고 우리가 그것만 할 수는 없다. 비누만 만들 수는 없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LG전자가 있었기 때문에 테레비 라디오 이런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구인회 회장이 딱 생각할 때 석유 사업만 우리가 가져오면 이게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수준도 높아지고 끝발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신청을 합니다. 미국의 엑손모바일에 모바일사와 500만 달러 해놨습니다. 그게 일본하고 미국을 다 끌어들인 거죠. 다 끌어들여서 66년 5월 제2정류회사 선정 입찰을 시작합니다. 66년에 그런데 뭐냐 66년에 7월달부터 9월달 사이에 벌어졌던 엄청난 사건이 뭐예요. 일본 미스위로부터 한국의 삼성그룹이 뭐래서 사카린을 밀수하다 걸렸다. 공업용 설탕을 밀수하다가 그게 수출 수입 금지 품목이었는데 그걸 밀수하다가 걸린 거예요. 울산하고 부산에서 걸렸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김두환이 그것도 가지고 똥물을 이러뜨리 똥이나 먹어 이러면서 그렇죠. 정일권 국무총리하고 이러고 똥물 다 맞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김종인 지금 그 전 요번에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 하려다가 끝났죠. 김종인 그 의원이 그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 김정념 씨 그 뭐고 장관의 동생 그 형의 아들이라는 거 아니야. 김정호의 아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6년대 그 사건이 딱 벌어지자 미스위라는 거에 대한 국민적 감정이 너무나 빠집니다. 친일 매판 자본이다 이거. 그러대면서 어떻게 미국의 칼텍스사로 변경합니다. 긴급. 이것도 군인회의 결단입니다. 변경해라.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돼. GS 칼텍스.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변경해라 그래서 호남 정유라고 전격 선정했습니다. 청년이 오십 칠 오 월 십 오 일 이게 스승의 날 때. 미국 칼텍스와 오십 대 오십이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무슨 계약을 맺으러 가도 그쪽이 갑이면 무조건 일 대 구하자 그래요. 지들이 구 먹겠대. 이때 칼텍스가 엘지 한국이 어디에 붙어있는지는 알았을 때가. 그렇습니까 너가 뭐 밀수 사건 일어나고 뭐 그런 나라지 뭐 이랬는데 지분을 오십 대 오십이라는. 정말 엘지가 기적의 협상을 일궈냅니다 이때. 기적의 협상입니다 이. 지분이 오십 대 오십 이때가 여러분. 이때가 이제 기자와의 구인회의 친분이 백 퍼센트 발의된. 국제신보라고 하는 서정기 서정기라고 하는 사장이. 전략적으로 영입되거든 우리도 왜 그러잖아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총선 되면 어떻게 돼. 전략 공천. 그렇죠. 반드시 떨어뜨려야 되는 후보가 있다든가. 저 후보가 아주 그 뭐랄까 우리 당의 이념과는 이 야당과 여당이라고 하면 반대당이지만 너무 안 맞다 이런 경우에 저 사람을 반드시 떨어뜨려야 된다고 해갖고 상대당에서 자객 공천 같은 걸 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예. 전략 공천. 어떤 사람 하나가 굉장히 나갔는데 옛날에 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던 어떤 사람을 딱 갖다 놓는다는 거는. 그래서 언론에서 그걸 막 부각해. 그러면 어떻게 유권자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자객 공천이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봐라 저 사람은 이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아주 더러운 놈이야.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전략 그걸로 어떻게 돼. 서정규 실장을 이때부터 영입해갖고 진행합니다. 서정규 실장이 누구? 박정희하고 대구사범학교 동기동창입니다. 그래서 박정희를 직접 가서 구워삼는 거예요. 정희야 내 정귀다. 정희야 내 정귀다. 웃기죠. 정희야 내 정귀다 말이지. 나를 갖다가 믿고 LG로 좀 해줘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구인회의 승부사 측 기질이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분명히 구인회는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호남 정유 지에 엘지 칼텍스였고. 또 지에스 칼텍스 우리 제일 유명한 게 이거죠 여러분 호남 정유이라면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려진 게 뭐게. 배구. 여자 배구. 정유가 뭐 무패 뭐 백삼십 년승인가 그래서 호남 정유의 감독하고 선수단이 전부 다 국가대표였고 이랬잖아요. 어. 전부 다 국가대표 그 정도예요 여자 배구가 아주 대단했어요. 장미희 선수인가 그 선수. 날아다니는 뭐. 그래서 이 대구 사범 동기동창 자 엘지 전자 금성사. 부터는 오 분간 쉬었다가 여기까지 일부를 하고 이부에서 이. 구인회와 구작용 그리고 고 밑에 구 본무까지의 이. 완벽한 부와 조직의 스토리로 본격적으로 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분간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으 으 으 감사합니다.